미나, 아직 어렸을 때 영어에서 어렸을 때 영어에서 어렸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에서 정말 잘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OK OK I can do it! We can do it! 미모가 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Thank you 근데 지금 또 제작진이 지금 방금 또 소연 양과 미나 양의 버금가는 예능 신동이 도착했다고 Ladies and gentlemen 신상우 여러분 Welcome key the song! It should be OK pounds Super 뜨거워지는 여자 이런 반전 있는 여자 어제는 영화 끝단사로 움켜서 아와와아 맘에 어린 시절이 써서 날 날 워 사랑스러워 그래 넌 말아온 건 바라나와 사랑스러워 그래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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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와, 안녕하세요 자, 옷 주세요, 옷 추워, 추워 옷 추워, 옷 추워 장기 걸려요 장기 걸려요 장기요, 이거 한 말밖에 없어요 저번에 보니까 엄마가 계속 참고 있더라고 너무 잘해 안경 벗고 인사 한번 드릴까요, 멋지게 우리 강심장 시청자 여러분께 자, 물, 물 한 잔 물 줘, 물 줘 아유, 잘 먹어요 괜찮아요 만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트살 8살 황민우입니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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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하고 바쁘게 감심장으로 와부러스라 맞다, 공연이 어디요? 전라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요 요새 굉장히 바빠요 요새 너무 시켜주러 저 인터뷰 좀 할게요 어떻습니까 요즘?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공연도 오고 방송 출연도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학교 못 갈 정도로 진짜 너무 바빠요 좋아요? 네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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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학교에서도 인기 아니에요? 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찍고 나서 학교에 가봤더니 막 누나 형들이 어? 리트살이다, 황민우다, 리트살이다, 황민우다 뭐 꼬마 사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누나들이 저한테 부끄러운 척 해요 아 우리 친구들도 저한테 사인을 10장, 5장 3장을 해주라고 그래요 오 아까 우리 미나 형한테 다가가서 손을 딱 내놓고 같이 춤췄잖아요 그래서 미나 예뻐요? 네 어 어 왜 왜 왜 미나 예뻐요? 네 네 미나랑 좀 얘기 좀 할래요? 아까 춤춰서 좀 고맙던 얘기 어, 옆에 옆에 앉혀요 미나야, 춤춰줘서 고마워 같이 무대해줘 정식으로